돌아오지 않은 이인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고깃집 안으로 두 남성이 저렇게 들어갑니다. 자리를 잡고 앉아서 고기랑 술을 주문하죠. 자, 그렇게 나오자 한참을 냠냠쩝쩝 냠냠쩝쩝 자, 잠시 후 자리에서 벌떡이면 어, 가시게요? 계산하시려고요? 아이, 계산은 무슨 이제 막 발동 걸렸는데 담배 좀 피우고 올게요 하더니 저렇게 밖으로 나가요. 자, 진짜로 담배를 피우나 싶더니 갑자기, 갑자기 담배를 피우나 싶더니 휙 그냥 지내 집으로 갑니다. 이제 말이죠. 식사 도중에 나가서 담배 피우는 거 못하도록 해야 할 것 같아. 먹튀하는 인간들 열의 일곱이 담배 핑계대고 나가서 튀어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먹튀가 정말 많죠? 경기도 파주의 한 고깃집에서 발생한 먹튀 사건인데요. 저 둘 중에 한 분은 또 자주 오는 고객이었대요. 그래서 사장님께서 얼굴이 매우 익숙한 얼굴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별로 의심하지 않았고요. 18일에 가게에 와서 소주 두 병, 맥주 한 병을 시켰고 고객까지 4만 4천 원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얼굴 다 저렇게 공개되고 왜 저런 선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당연히 지불을 해야 되는데 지불하지 않고 둘이 같이 저렇게 가버렸어요. 중간에 나가려고 하길래 직원이 오셔서 혹시 계산하실 거예요?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서 담배 피우는 거 틀 것 같이 나갔죠. 그러고 나서는 저렇게 자연스럽게 나갔습니다. 지금 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자영업자들 요즘 너무 어렵다. 피해가 소액이긴 하지만 너무 의도적이라서 아주 괘씸해서 제보하게 됐다. 라고 밝히셨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먹튀 혹시 사건 기억하시나요? 먹튀도 먹튀지만 뒤에 있던 소주 병 몰래 훔치던 저희가 그때 보도하기로는 30대 여성이라고 보도를 했는데 저희 방송이 나가고 온갖 매체에서 그걸 기사를 받아 쓰고 나서 역시나 많은 피해 소상공인 사장님 여러분들이 저희들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같은 일당에게 당했던 피해자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그 범인들도 저희에게 친구를 통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자기들 돈 갚고 사장님한테 사죄를 하겠다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저희가 먹튀 영상 자주 보내드리지만 양 변호사님 결국은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저런 영상에 아무리 저희가 가림막을 하기도 하고 하더라도 또 아름아름을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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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온데 배가 고팠는지 그런 사연으로 보이는 사연은 저희가 소개도 안 해드리잖아요. 그 진짜 요즘 소상공인분들 어렵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주시고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이만큼의 그 즐거움 때문에 얼마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고통받는지 생각한다면 음식이 목으로 안 넘어갈 겁니다. 자 이 두 남성 빨리 밥값 들고 사장님한테 가세요. 아직도 구독을 안 했다고? 구독? 어떻게 하는데? 아이고 여기 누르면 된다. 여기 여기 빨리 좀 눌러라. 빨리 눌러야겠다. 가족 여러분 구독하기는 여기요. 들어가세요. 안녕.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